광대라 하는 것은 제일은 인물치래 둘째는 사설치래 그 직차 득음이요 그 직차 너름세라 얘들아 차라 여름세란 것은 경각의 천쾌의 만사 좌상의 풍부 혹을 구경하는 남녀노소 울고 웃게 하는 그 위성 흠씨 아아 인물은 천생이라 배통할 수 없거니와 원혼하니 속하니 소리하는 범례보다 청원하게 울리는 하아 남몸 간천 찬바람이 소주 악의 문을 소리 쳐다 희실색하고 목욕꾼 낭루왔나 이런 광대노름 어찌하니 어려우랴 놀아 좋으니 아이약 공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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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야! 변하야 고장에서 나는 소리 나 가연 알채 그 또한 헌없구나 하아 인물은 전생이라 평통할 수 없거니와 권원하니 송하니 소리하는 번대로다 정원하게 울릴문하 번복한 천 찬파람이 소술하게 부른 소리 전하 이 신세 강보 구경꾼 낭두와 나이는 왕대 노을은 어찌하니 어려우랴 넌 하아 넌 하아 넌 하아 이랬한 넌 하아 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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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 하아 할수고 황대 모르니 어찌하니 오오오 오오 그 아이 에 에 에 에 에